수류탄 왜이렇게 던져? 됐다 오 동료들이 잡아줬어 땡큐 어디로 가야되죠? 마법 마법랭크 파이어, 파이라, 파이가 이제 MP가 크지 KRD, 파이라가 됐고 KRD, 케알라가 됐어요 그렇죠? 아 저 자식 저거 짜증나네 저 놈 먼저 패자 자식 오케이 두 개째 오케이 오케이 개새끼 개들이 너무 안 돼? 오케이 오오오 뭐야 도망가 ㅋㅋㅋㅋㅋ 3D 귀엽다 오, 물린다 엉덩이 오, 무서워 하지만 아직 세 마리가 남았어요 입시 오케이 힐 으응 이쁘네 으응 넘어 네 아 아 으응 아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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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을 좀 좋은 걸 좀 아 아 아 아 음 아 아 뱅 에 아 아 그 베라 아 또 온다 아 얘 세던데 두마리야 자 서먼 게이지가 강적에만 쓸 수 있는 서먼 게이지가 있었습니다 서먼 게이지가 모을 때까지 그냥 버텨야겠네요 그쵸 리미트도 다쳤네 흉자배기 리피트 체인 끊겼어 파이어 서먼 게 다 쳤는데 어떻게 했어 아 서먼 이프리트 어 멋있다 오오 이건 무적이에요 옛날에는 기술만 데미지 딱 주고 도망갔는데 이걸 사루스 소환해가지고 진짜 소환수처럼 쓸 수가 있네 어빌리티를 발등할 수가 있다 좀 바뀌었네 좋은건줄 모르겠다 좋은건줄 모르겠다 같은게 서먼 어빌리티 서먼 어빌틴 뭐지 플레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크리스민 다이브 한 번 더 지옥의 화염 지옥의 화염 이야 회수될 때는 필살기 와 멋져 턴 턴 펀하았어 저기 천 으... Lif NBC 4. 하는.. 우오! 칼도 멋있어요. 록체 蹴っている 5 세보인다 펜싱을 하나봐 강적이다 펜싱을 하나봐요 어 피드 채워줬어 와 야 젠틀한데 쓸데없이 젠틀한데 나중에 얍습하게 싸워야지 매직 간파 기회가 없네 파이라 최소하게 얘도 와보 쓰는데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해야 돼 리피트 체인 아 간파 있구나 간파 있어 간파 있어 간파 한번 해보자 약점이 뭔지 간파를 해봅니다 로제 2단의 3rd soldier 1st soldier도 아니네 3rd soldier인데 이렇게 세 바이크와 스피드 경쟁할 수 있는 친구를 사랑한다 바이크를 허하게 몰아 아군을 말려들게 하다 보니 동네 위험을 크게 사고 있다 물리공격을 마치거나 상대군을 가드하면 경제되기 쉬운 상태로 만들 수 있다 가드를 하래요 엘릭서를 스틸할 수 있고 엘릭서를 드랍한답니다 엘릭서 상당히 좋은템이죠 약점은 불약점 약점이 불이니까 불을 한번 열심히 뒤로 가서 불을 한번 써봐야겠네 오우 그렇지 매직 빠이라까지 뻥 매직 빠이라까지 빵 버스트 버스트 아싸 훔치기 훔치기 옛날부터 있었어요 훔치기 파틀판타지 유명하죠 훔치기 흉내내기 이런것도 있었고 훔치기가 이제 있어야지 스키디 훔치기 정말 두번째로 훔치기 훔치기 언제나 클럽 저장 와 치사한 놈들 이프리트 한번 딱 불러 어 도와준다 멋있어 남자다잉 도토발 이상해 하하하하하하 아직 있어 그래도 여 사슬 야 사슬 어 누구지 어 누구지 아 으 으 으 아이 왜냐하면... 이 소리를 쭉 떨어지는게 아니다. 이따가서 도저히 세우는 것 같아. 그 소리를 했다고. 그 소리를 쭉쭉한 것 같다고. 그 소리를 띄고 싶었다고. 지금 당신이 볼 수 있는 것 같다. 그 소리를 띄고 싶어. 그 소리를 띄고 싶어. 나는 그 소리를 잘하려는 것 같다. 나는 그 소리를 위해 띄고 싶어. 그것도 내가. 그러네. 음.. 빅만 한 번 쓰면 되고. 음.. 네 번 남았고. 여덟 번 남았고. 지금 SP가 9? 9 남았어요, 9. 물공? 엘릭서가 아마 다 회복되는 걸 템일 텐데. 엘릭서가 전 회복. 그쵸, 전 회복. 좋은 템이야. 엘릭서는 나중에 모아둬야 돼. 나중에 엘릭서를 모아서 보스전 할 때 써야 돼요. 섣불리 쓰면 안 돼. 그래서 저기 훔치기로 좀 노가다 식으로 많이 훔쳐놔야 돼요. 엘릭서는. 어휴, 쉴 뻔했어. 엘릭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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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릉이 맞았나 본데. 구미스탕. 날아가다. 当たってないよこれ 玉が至近距離を通ってパンツが焼けたんだね だからこれ 火傷しかも軽い 風 unas 空手とっす あっ いい顔 行くぞ 帰るんだろ 어디로 가야되지? 야 이건 외지는 못 지나오겠는데? 어? 사람들이 지나다니네 야 이걸 건너왔다고?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간신지 나왔는데 서둘러 집에 들어주기 바랍니다 습격은 오보입니다 할머니가 싸우고 있어 야 이 자식아 내 집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우타이가 쳐들어온 거지 내가 내 집에서 우타이가 무슨 테로리스트인가 보다 마이템 없나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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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소생 리바이브 살리는거 소생 저 비싼게 저기 바닥에 떨어져 있다니 옛날 기억으로는 저게 조합을 했었는데 이제 올 마테리아라는게 있어가지고 그거랑 조합을 하면 힐도 전체힐이 되고 마법도 전체 마법이 되고 옛날에 그게 조합을 했었는데 나이 야 이거 끊어진다 낙하산 끊어진다 야 빨리 떨어지겠네 사실 무게랑은 중력 가속도랑 상관은 없죠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진 않습니다 와 멋있다 아 뭐.. 아.. 뭐.. 더 잘할 수 있음.. 지금 막.. 충분합니다.. 傷은仲間의 대로.. 면을 하야될.. 에? 에헤.. 뭔가 우리.. 에헤.. 이 대로.. 何か俺たち乗ってるよなこの頃特にね あいつのおかげだな うん一緒なら何でもやれそう う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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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うれ 一人で帰れるっす どうせ 軽い役所だし う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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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じゃあ う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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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마을이잖아 몹을 3마리만 더 잡으면 되는데 어떻게 리젠이 안되나 몹이 잡고 들어갔으면 좋은데 어 피닉스 꼴이다 젠은 안되나봐요 펠드에서 펠스트를 바꿔들어가야지 젠이 되나본데 일단 나가야겠네 아 아니다 있다 3마리만 잡으면 돼 엠피가 없어 됐어 됐어 근데 피가 없어 그냥 가자 잘 잡았어 무기상 옆에 주는 애가 있었는데 55개 오케이 엠피 증가 음 엠피 증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달기엔 좀 그렇고 요거 이제 제가 옛날에 했을땐 마테리알을 하나 다 풀업하면 하나가 더 나왔는데 그래서 마테리알이 계속 불릴 수가 있었는데 그거 89 막 그랬거든요 지금도 불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망플레그를 잔뜩 세우더니 불길한데 그치 뭐 내려가서 만나면 돈을 준다고 막 그러고 그런게 약간 사망플레그잖아 아 제시도 안 온거 아니야 어 여기가 제시 여기가 제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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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배우들이 살고 있... 에잇? 볼려고 그랬는데 궁금하다 어떻게 생겼는지 또가 생겼냐? 뭐? ou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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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大やって. 忘れないよ. oud. 了解っす. 兄貴. その呼び方やめてく. oud. oud. 怖くない怖くない. 兄貴は優しいっすよ. よしよし. ou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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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